맞아요. 선배님들이랑 촬영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고 연기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환전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. 진짜? 아니 사실 안내성 선배님도 거의 아들뿔이나 다름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불편했어요? 네. 마지막 팬사인회 때네요. 우리 또래 배우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촬영 현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. 선배님들이랑 하면서 진짜 저는 구름이 그린갈빛 작품을 통해서 선배님들